성산 백천마을 산골에 이렇게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. 그 옆에는 이렇게 담대 곳간이 있는데요. 옛날에 여기가 담배 곳간 이었는데요. 지금은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민박집으로 쓰고 있습니다. 황토흙이라 아주 살기 좋을 것 같아요. 겨울에 불을 떼서 이렇게 담당을 하면 되구요. 나무를 이렇게 해놔서 쌓아놓았습니다. 크흠이 담아서 이렇게 보러 놓았네요. 여물동이 화분이 되었습니다. 화단이 되었습니다. 여물동에 눈 비글이 창고에 이렇게 둘놀이 깔려 있구요. 집 가운데는 은행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.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. 이렇게 향매한 부도 있구요. 집을 새로 짓는 것 같습니다. 자 아름다운 추경에 가을 날 수세미가 수세미가 저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. 수세미가 수세미 절벽이 아름다운 동네였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